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며 이는 자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아이들은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으며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 표현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스킨십, 관심,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자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축복하는 말과 사랑의 표현은 자녀의 성격과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게. 엄마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잘했어. 너의 존재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행복해. 너의 노력을 칭찬해. 너의 인생에 항상 밝은 빛이 비추기를 축복해. 너는 정말 특별하단다. 너를 만난 건 엄마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하고 축복한다. 와, 훌륭해. 잘했어. 최고야. 너는 강하고 용감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네 생각이 옳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믿어. 너의 미래가 기대돼. 너의 꿈을 응원해. 너는 모든 일을 잘해낼 수 있어. 너의 마음은 정말 따뜻해. 네가 힘들 땐 언제든지 말해. 너는 언제나 나의 기쁨이야. 네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네 웃음은 엄마에게 큰 행복이야.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야. 너의 의견을 존중해. 너의 결정을 믿어. 넌 정말 멋져. 네가 무척 자랑스러워. 너는 내 인생의 빛이야. 항상 최선을 다하는 네가 대단해. 너의 모든 순간이 소중해. 너의 잘못을 이해해. 너의 성장은 정말 놀라워. 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너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정말 좋아. 네가 잘 될 거라는 걸 엄마는 알아.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네가 행복할 때 엄마도 행복해.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는 정말 아름다워. 너의 존재가 나에게 큰 힘이 돼. 너의 의견을 존중해. 엄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아. 너무 예뻐. 너밖에 안 보여. 우린 지금 너무 행복해. 그치? 엄마는 항상 우리 주유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너의 성취와 성공과 성장을 늘 지켜봐주고 축하해 줄게. 너를 언제나 사랑해. 항상 널 위해 기도할게. 의 성취와 성공과 성장에 주문하는 그날을